안녕하세요 수호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가 7월 4일이 됐습니다. 7월 4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이구요. 목요일 우리 기술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오늘도 저점을 좀 이탈하면서 다소 기분 나쁜 구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았고 오늘은 오늘이 아니었죠. 전일자 수요일에는 지수는 반등을 했는데 재미는 없던 시장이었어요. 개별주들이 모두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형주 중에서 몇개 종목들만 좀 강한 상황이었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리 원전관련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 대부분 좀 하락 조정을 받았구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2차전지가 올라가야 되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머틴 아니죠. 머틴 아니고 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야 하는데 자 이런 2차전지가 좀 상승을 하면서 지수는 좋았는데 체감지수는 매우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원전을 포함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조정을 보였지만 태양광만 상승이 나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태양광하고 ESS 이 분야에서만 상승이 나왔고 나머지는 조정을 받았다. 자 그러면 원전관련주는 언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자 새 소식과 함께 최근에 시장의 흐름 체크해 보고 언제쯤 우리 원전이 상승할 수 있을지 대응 방법까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구요. 또 제가 영상 끝부분에 선물 선물도 드릴 거에요. 선물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 빌리티는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자 전일자에는 마이너스 한 3% 정도 빠졌지만 오늘은 보압 정도 상승 시도도 좀 했었는데 자 시카 종목이 무겁고 대장주인 만큼 오를 때도 무겁기 때문에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다만 빠질 때도 좀 견주하게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기술하고 비슷한 종목들을 보려면 자 우진 혜택을 봐야 되구요. 자 오늘도 이렇게 빠졌죠? 또 뭐가 있나요? 좀 가벼운 종목 자 슈어소프트테크 오늘 조금 반등을 했네요. 자 G2파워 보겠습니다. G2파워도 보압 정도 자 거의 다 보압 내지는 소폭 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 기술만 좀 많이 빠졌어요. 기분이 나쁘죠? 지수는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빠져서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원전 산업이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인가? 앞으로 수십 년 뒤 말고요. 최근 앞으로 1, 2년 안에 성장을 할 것인가? 또 SMR 관련된 사업이 산업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자 이게 성장이 확실하다면 어느 순간에 지지선을 만들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이 정고점 가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몇 프로죠? 대충 계산해 볼까요? 35% 될까요? 자 1977원이고요. 2077원 30% 정도 되네요. 그러면 1977원 곱하기 1.3 하면 252가 한 35%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벼운 종목은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면 35% 물론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매칠이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마나 올랐죠? 자 1400원부터 2700원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2배 한 달 동안 상승이 5월 13일 고점이 5월 29일 보름이네요. 보름 15일 만에 2배가 오를 수 있는 그렇게 끼가 높고 저력이 있는 만큼 일단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 손절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중간에 지진선 이탈하면 나는 손절할 거야 뒤도 안 보고 던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손절 안 하고 원전이 혹은 SMR이 앞으로 다시 한번 2파가 나올 것이라고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아까워서 손절을 못 하거나 자 그렇다면 원전이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7월 14일에 빅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 지금 원전 관련 주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7월 4일이 됐잖아요. 앞으로 11일 밖에 남지 않았고 거래 1로 따지면 더 적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반등을 좀 해줘야 하는데 일단 지지선을 만드는 게 먼저예요. 지금 주요한 이평선은 다 이탈했고 자 밑에 여기 저항선까지 건들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까지 건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저점을 잡아가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만 자 7월 14일까지 2주도 채 안 남았습니다. 1주일하고 3일 정도 남았죠. 그 안에 트리거가 나와야 한다. 트리거. 어떤 트리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체코 관련된 트리거. 자 새로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자료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볼게요. 자 전일자 오전에 나온 내용 자 프랑스 EDF 누구죠? 우리 한수원하고 팀코리아하고 끝까지 지금 이파전을 하고 있는 프랑스 구경 원전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자 SMR 혁신을 포기했다. 한수원의 희소식인가? 이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만 볼게요. 자 EDF 자회사가 소형 모듈 원자료 혁신 기술을 개발을 중단했다. 30조 체코 원자력 우선 협상자 선정 앞둔 미묘한 시기의 보도가 나왔다. 자 이파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개발을 포기하고 기존 디자인으로 회개하기로 결정했다. 자 다국적 전력 회사인 EDF는 자회사 뉴워드는 4년간 SMR 관련된 신기술을 개발했지만 자 유럽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도 했지만 자 어떤 것 때문에 포기인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용과 건설 공기 관련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발을 포기했다. 자 프랑스는 원전 강국이죠. 우리나라랑 막판 이파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공기 지원이 너무 많아요. 자 영국의 힝클리 원전 이거 몇 년? 2년 됐나요? 3년? 2년 정도 지원하면서 몇 유로였죠? 자 우리 돈으로 5조 가까운 예산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4, 5조도 될 거예요. 자 공기 원전 같은 경우는 1년만 지원 되더라도 2조 정도씩 예산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무려 2년 이상 증가시키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나라의 종족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한수원이나 두산이나 우리 기업들은 공기 지연을 하지 않죠.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성비가 매우 좋다. 키로와트당 단가가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이 10조 넣고 10조 넣고 원전을 지으면 예를 들어 우리는 1기가와트를 만드는데 프랑스는 500메가와트밖에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체코 원전을 따내기 위해서 프랑스가 완전 덤핑된 가격으로 아주 가격을 후려쳤죠. 그래서 이제 비등비등하게 맞추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하지만 덤핑으로 후려치면 뭐예요? 공기 지연이 돼서 1년이라도 지연이 돼버리면 2조 이상씩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상당한 강점이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체코가 지금 돈이 별로 없어요. 체코가 지금 이거 30조도 보통 원전은 두 개를 이렇게 쌍으로 짓는데 한 16조, 18조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4기를 짓는데 30조 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 깎아달라는 거잖아요. 2기당 15조씩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예산이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서 자 킬로와트당 단가도 안 그래도 프랑스가 비싼데 프랑스에 맡겼다가는 1년이라도 지연되면 자 이게 30조가 아니라 35조, 40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년까지 지연이 되면 왜? 4기니까 4기니까 지연되만큼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2개 짓는데 1년에 2조 늘어나는데 4개 지으면 1년에 4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계산만 하더라도 자 이 부분 때문에 공기지원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위에 설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EDF도 SMR 신기술 개발하는 것도 건설 공기랑 비용 때문이다. 이 건설 공기 자체도 비용하고 연관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전력난이 점점 예상이 되죠. 글로벌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지어서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함흥 차사다. 이쪽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좀 늦잖아요. 자꾸 지연되고 노동자들 그냥 땡치면 만들다가도 연장 던지고 그냥 퇴근하고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물론 이게 워라벨 내지는 근로자의 업무 환경을 보장해 주는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장점으로 인정되고 있는 저비용과 적시 시공 적시 시공 이 부분이 강점으로 다시 부각될 수 있어서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졌다. 이겁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고 업황도 좋고 앞으로 글로벌 강국들이 원전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매우 좋습니다만 업황은 좋아요. 하지만 주가가 좋지 않은 게 문제죠. 제가 이 말씀은 드렸습니다. 7월 들어서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월이 바뀌면 원래 시장이 바뀌죠. 하지만 이제 반기가 바뀌었습니다.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데 분위기가 바뀌는 게 뭐 중요한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도주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상반기에는 전력 관련 주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 음식료 업종 삼양식품이나 사조대림 이런 거 수출하는 거 K-뷰티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 주 급등을 했다가 이 상반기 강의했던 애들이 다 조정을 받고 왜 조정을 받죠? 주가 급등하면 어?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한 발발한 사람들은 먼저 차익실현을 하겠다. 고점에서 그리고 다음 주도주를 기다리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졌죠? 자 후보는 비만치료제가 가장 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비만치료제가 가장 강하고 하반기 들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다 죽고 죽었다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많이 조정을 받았고 비만치료제나 지금 2차전지가 살짝 고개를 빼꼼 올렸는데 아직은 모른다. 이거는 워낙 하락폭이 커가지고 오를 때도 물량소화 아마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천천히 봐도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빠른 거는 비만치료제랑 ESS 관련주 오늘 급등 나왔고 태양광 관련주까지 자 이 정도 보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가 부각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원전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지난 3월에 올해 3월 변압기 관련된 종목이 오르니까 4월에 전선 관련주가 올랐고 전선이 오르니까 구리관련주가 올랐고요. 자 5월에 태양광 에너지가 오르니까 ESS랑 SOFG 관련주가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5월 말에 원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대왕고래가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이거 다 조정을 받았다. 자 이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원전 관련주가 언제쯤 다시 오를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반기 들어서 비만 확해졌고 AI 반도체 특히 HBM 쪽은 좀 밀리는데 CX-L 관련된 종목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오쌤 이런거 엑시콘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 보여드려야 믿진 않으시죠? 어차피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네오쌤 다시 전고 좀 트레이하러 가고 있고 엑시콘 바닥에서 고개 돌려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말이 자꾸 길어지네. 자 말씀드릴께요. 태양광 관련주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ESS 관련주 서진 시스템 올라가고 있죠? 고점 찍고 조정 끝나고 올라 고점 트라이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신성 ST도 찍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자 이런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태양광도 그렇고 어디 갔어? 우리 기술 자 태양광도 그렇고 ESS도 그렇고 어쨌든 이 데이터 센터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센터 AI 관련된 에너지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우리 원전체내도 그것도 온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지금 신규 SMR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더 들어갈 자리가 많아졌다. 특히 이제 미국이 SMR 강국이고 캐나다도 어느정도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이 가장 빨라요. 26년에 상업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죠? 미국이 이걸 빨리 따라가야 된다. 영국도 이번에 SMR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강국들의 SMR에 관심이 매우 많고 프랑스가 지금 신규술 개발을 포기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기회가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응 자료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여기 유스케일 파업 뿐만 아니라 체코 원전 관련해서 7월 대응 전략 눌림 돌파 매매 타점 잡는 거 여기는 물타기 안 돼요. 제가 이달도 물타기 안 된다고 그랬고 이때도 물타기 안 된다고 그랬죠? 물 탔으면 이만큼 곱하기 2배 손실 이만큼 곱하기 3배 손실 계속 하지 마셔라. 오늘도 하지 말고 내일도 물 타지 마세요. 추세 바뀔 때까지 아까 제가 CX에 관련된 종목이나 ESS 관련주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이런 시그널이 이런 시그널이 나와야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 아직 모르겠는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5904-8931입니다. 여기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 기술 아니 우리 기술 뺄게요. 우리만 자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자료 다 정리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 원정 관련된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모으고 있어요. 아마존 이거 말씀 안 드렸죠? 자 일단 시간이 길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걸 멈출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빼박할 수 없는 정도 자금을 붓고 있어요. 아마존이 138주를 투자할 거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 글로벌 시가총리액 상위에 올라갈 것이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이제 1등이 됐죠? 애플을 제치고 엔비디아가 AI 관련주죠?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가 됐던 서비스가 됐던 아마존 웹서비스가 됐던 이런 기업이 갈 거라 이거예요. 시가총리액 상위로 최상단으로 자 이렇게 자료를 계속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이거를 다 읽어드리면 한두 곳도 없습니다.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 그거를 모두 추약해 놓은 게 이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로 우리라고 보내주세요. 우리 그러면 대행방법과 지사 포함해서 비공개 자료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요. 자 우리 기술 지금 저점 좀 이탈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보유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손절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저점이 이탈해서 손절하지 않았으면 자 일단은 홀딩을 하시되 물타기만 하지 마셔라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꼭 물타기는 X 언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비싸게 사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비싸도 상관없습니다. 올라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가끔씩 열 종목 중에 한 종목 못난이 종목이 걸릴 때가 있는데 못난이 종목이 뭐죠? 영원히 안 올라오는 종목이 있어요. 물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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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계좌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1차 매수 물량만 가지고 많이 빠져도 10%가 됐든 20% 비중으로 들어갔다면 아무리 많이 빠져도 이거 손절할 수 있어요. 1차 물량이면 근데 물타서 물타서 비중이 50% 70%가 되잖아요? 이러면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고 손실을 계속 키웁니다. 절대 물타게 하지 마시고 꼭 우유물량만 관망하자. 방향 바꿀 때 들어가자. 이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쪼록 좋은 경우가 있기를 바라고 선물 준비했으니까 선물은 주식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저도 우리 기술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해서 전고점 돌파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추적 관찰하면서 좋은 내용 나올 때마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손실을 보려고 주식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했는데 수익이 잘 나던가요? 과연?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10%는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통계를 내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90%에 들어야 될지 꾸준히 수익을 내는 10%에 들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정. 자,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익을 내는 10%에 들어야 된다. 자, 또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나는 그렇게 크게 욕심은 없어. 다만 내 노후 생활이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 가장 많죠. 노후 생활을 여유있게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린 나이를 들어갈수록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죠. 노동력이 상실이 되면 노동력이 모두 다 고갈되기 전에 우리는 대체 수단으로 투자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노동력이 고갈되기 전에 투자 소득을 내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주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된다. 반드시. 이제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럼 이 오래 살게 되는 이 노후 생활이 재앙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손주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투자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노동력을 모두 상실하기 전까지. 이게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2010년부터 24년까지 14년간 매매기법을 정리한 내용인데 사실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만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핵심 구간만. 자, 신법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뒤에 이제 기법에 대한 내용을 풀이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신법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볼게요. 우리는 매번 똑같은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해야 됩니다. 매수, 매도 할 때마다 타점이 다르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결국 기준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매매의 결과를 운에 맡기는 것이다. 이는 도박하고 유용하고 다를 게 없다. 맞죠? 우리가 카지노에 가거나 아니면 강원랜드에 가거나 이런 데서 베팅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본인만의 매매기법 기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밑에 정리를 해놨고요. 추가로 종목을 선정하는 종목 선정의 검색까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검색기 밑에 내용을 살짝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익을 기반으로 자료를 정리해놨고요. 뒤에는 데이트레인이나 장기투자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수익에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우양한 종목이 매집이 끝나고 상승추세로 들어가는 이런 초입구간 매집이 끝나고 매집보험을 확인을 하고 상승추세로 들어가는 초입구간 또 혹은 장기 우상향 종목에서 종목 조정이 끝나고 박수권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정리해놨고요. 또 이렇게 포착된 종목을 모두 다 그냥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서 주도주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도주 시장에서 주도하는 주도주 여기 옆에 보시면 24년 1월부터 만들어놓은 스윙 프로젝트 매매할지인데요. 제가 스윙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게 주도주인지 당시에 초전도체 AI 반도체 비트코인 최근에 전력이나 데이터 세터 관련주 까지 주도주를 구분하는 방법 또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 등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슈팅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익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간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주도주 구별하는 방법 개별호주야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개별종목 하지 않고 역세적 신고가 혹은 상한가 달성 이런 내용 정리해놨습니다. 밑에 중요한 게 매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쪽에 구독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다 무료로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 무료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또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 이라던가 2분할 매도 3분할 매도 하는 방법 신고가 돌파 시 기준봉 잡는 방법 이런 거를 정리해놨고요. 신고가 기법 신고가 매매 기법 원칙 까지 정리해놨습니다. 이런 종목을 검색하는 조건 검색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 마킹 되어 있는데 다 해제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 검색기를 돌리면 여기 종목 이 나옵니다. 이중에서 불필요한 것들 시장에서 비인기 종목 이라던가 고점을 높인 이런 종목 다 제외하고 두 종목 에서 세 종목 정도 추려낸 다음에 여기서 타점을 잡는 방법을 다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주식으로 자립 하실 분들 자료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은 010-5904-8931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구독 혹은 아니면 그냥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이메일 주소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이 다른 사람이 주는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종목을 선정할 줄 알아야 되고 주도주가 어떤 건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선정된 종목 안에서 본인만의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주식으로부터 자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보시면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010-5904-8931번 구독 내지는 이메일 주소 남겨주셔서 모두 자립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어렵지 않죠? 1,2초면 누를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 좋은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